이 휴물 이 휴물 아... 제발 3 kiel 고urn 사일런트 유리칼 강호하게 났나? 아 킬감 킬 최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잤니? 그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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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매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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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뻔했다 나는 사쿠로스의 겁이다 엠주야 도와줘 안 돼 꼼 왜 안 돼 너도 뒤져 짜샷 뚱땡 컷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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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저수수라이 아냐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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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집중 유리칼 바로 퇴물돼서 쓸모없네 단기 퇴물 against 파이팅 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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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즈 퇴물 퇴물 결국 포션을 빼는구만. 묘수 말협네. 트롤라베로 저주 두장 갈면 12체력인데. 묘수 미친 묘수병 규준 규준 폭망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묘수를 두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후회면 겁나 빡세네. 대신은 묘수병에 걸렸습니다. 아 0시자 3가 돼. 고통 먼저 지우는 게 낫겠지? 우회보다 고통과 우회 우회 폐업장치 앞에 상점 하나 더 갈 건데 강섬 상점에서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강섬 돈 좀 애껴봐 애껴요 사일러스 애교 배 먹어 먹지마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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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다 능능 뽑았으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러한 장애들이 버저드 버저드 어이구 팩이 쓰레기되네 되잖은 팩이 쓰레기되래 쓰레기도 했다는 말을 듣고 활약하는 팽이 동전 팽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만살스틱 비행기 브리의 일격 브리브리 브리에 일격 아싸 유리칼 개사기네 님도스샘 사김 아니 아니 사막에서 풍대주면 용선 하지만 이 녀석이 널 용서할까 환살 개쎄네 진짜 쥐는 안팔지 않아 드나스컷 제가 귀한거 보여드렸습니다 게임에서 딱히 알려주는게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올거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많은 단도들 수많은 단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두 마리 다 죽였어? 18분밖에 안됐는데? 역시 단돈인가? 폭수 하나 더? 승리의 유무를 부탁해? 니 희귀 유무를 석세 달력이야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파워가 괜찮이네 그러면 못남기잖아. 망겜이네 이거.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신기하게 골치걸이 딱 태웠네. 고수인가?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파워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해치워넣어 저는 요정을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와아 한틱 트라이 뒤져 내가 이겼다 1초만 빨리 잡지 화상 두렵다 창방이 잔상준거 임포스터였네 창방이 잔상준거 임포스터였네 창ATA였네 워 esempio 위험 Fail 창 normalmente 해낼 tel NBA